지역의 현안을 심도있게 살펴보는 뉴스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남권 코로나19 백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예방접종센터는 조선대병원이 조선대 해오룸관에 설치합니다. 또 광주 5개 자치구, 전남 22개 시군에 한 곳씩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게 될 백신,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먼저 국내에 가장 많이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영국에서 개발이 됐는데 예방 효과가 다른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 고령층 예방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얀센, 모더나 백신입니다. 예방 효과는 다른 백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국내에 도입되는 시기는 2분기가 지나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입니다. 이달 중순에 일부가 도입이 되고 3분기 이후에 대규모로 국내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해서 모두가 곧바로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분기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요양병원 종사자 등 130만 명이 먼저 접종을 받습니다. 2분기부터는 복지시설,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900만 명의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일반 성인들은 3분기가 되면 접종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9월까지 1차 접종이 완료가 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백신이 먼저 도입된 미국에서는 현재 3천만 명 넘게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일부 백신 효능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 시작이 준비가 되면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희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포커스 인이었습니다.